안녕하세요. 건강한 두뇌 발달시키기 연구소 건두발 연구소입니다. 60초 안에 두 그림을 보시고 그림의 다른 부분을 세 곳 찾아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60초가 지났어요. 정답 볼까요? 60초가 지났어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60초가 지났어요. 정답 볼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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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